더쇼 초이스 실시간 투표를 마감합니다. 5, 4, 3, 2, 1 SBS MTV와 일본 TBS 채널 미얀마 포즌TV 그리고 MTV 아시아 18개국이 함께하는 더쇼 6월 넷째 주 더쇼 초이스를 발표할 시간입니다. 투표 결과 공개해주세요. 먼저 사전에 집계된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. 동영상과 방송 점수, 팬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. 여기에 생방송 중 집계된 실시간 앱 투표 접수를 합치견과 결과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은? 아이지원 축하합니다. 더쇼 초이스 아이지원 선언 들어볼게요. 네, 조위병 대표님, 박인태 대표님, 신동길 본부장님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를 항상 챙겨주시는 모든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또 항상 말로는 정말 표현 못하지만 저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위즈원 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. 우리 위즈원 저희가 더 좋은 모델로 많이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주시고요. 위즈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. 네, 우리 위즈원 이번 앨범을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준비했는데 이렇게 또 한 번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많은 사랑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. 사랑해요 위즈원. 축하드립니다. 오직 환상 동화에서만 볼 수 있는 프리티 스완 앵콜 기대해 주시고요. 매주 더쇼 방송이 끝나면 공개되는 미공개 꿀잼 영상 더쇼 부케 프로그램 비하인드 더쇼와 더쇼 온라인 채널 더 K-POP에서 확인하시고요. 오늘 밤만 지나면 무더위를 식혀줄 반가운 비 소식이 있는데요. 어? 비는 지금 오는데요? 지금 비가 와요? 여러분을 생각하는 제 마음의 심장마비? 네, 민수의 심장마비와 함께 시원한 밤 보내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만나요. 그럼 안녕! 와우 저희 소원 나올 때 예쁜 표정 나의 법한 얘기 우리 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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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쁜 비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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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밀 시크릿, 시크릿 담아둘러 두 눈 속에 너럴 바탕 캐치 작은 세계, 세계, 세계 그 문의 여니가 날 향한 눈빛에 난 날 점점 더 빠져들어갈 너의 손끝에서 시작된 걸 프리텔 살사했던 모든 순간들이 너를 뺏다가 그댈 감지 너를 위해 춤을 춰 우아하게 Like swan, swan, swan 너의 마법은 다 깨어나 Like swan, swan, swan 우아하게 꿈을 꿔, baby 위로, 위로, 위로 춤을 춰, baby 너를 위해서, yeah Like swan, swan, swan 너와 함께 Yeah 지금 여기 다지러워 Yeah 다 있어도 너와 같이 꿈을 뚫는 꿈 꿀래 불이 바래왔던 곳으로 갈래 Free, free, yeah 여기 슬픔엔 띠는 없어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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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